챕터 7. 교통안전교육이죠. 교통안전교육은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있는 어떨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는가. 어떨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는가.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2번부터 74조죠.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74조인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그리고 운영책임자 교통안전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수강확인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 만약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요하겠지만 운전직 시험 문제에서 그 뒤에 교통안전교육이라는 여러 개가 생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편하게 봐두시면 되는 부분들 같아 보이고요. 다만 앞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상황이죠.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상황. 요거를 봐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이거는 연습장이나 이런 걸 내셔서 조금 연습장 필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닌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닌데 최근에 법의 개정이 잠시 있었거든요. 교통안전교육이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인데 이 교통안전교육을 그냥 교통안전교육 하면 일반교육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실제 교통안전교육은 크게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편의상 뭐야. 일반안전교육이라고 일반교통안전교육이죠. 통상적으로 일반교통안전교육. 요게 요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교육이죠. 특별교통안전교육이죠. 특별교통안전교육. 요거는 이제 명칭이 있죠. 특별하게. 특별하게. 특별한 교육. 특수교육을 받는 거죠. 특별교통안전교육이죠. 요렇게 일단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교육은 언제 받느냐. 면허시험 칠 때. 최초시험 칠 때죠. 그래서 보니까 위에 1번 있죠. 교통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언제냐. 법령지식시험과 관리 및 점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뭐하기 전에. 필기시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지. 법령지식시험과 관리 및 점검시험. 요게 흔히 말하는 무슨 시험. 필기시험이란 말이지. 필기시험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사항은 1번부터 7번까지 쭉 있는데. 이것도 굳이 안 내오셔도 상식적인 이야기되죠. 운전자가 갖춰야 될 기본 예절. 2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3번 안전운전능력. 4번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안. 5번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6번 긴급자동차의 길터주기 요령. 7번 그 밖의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교육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그 교육사항을 시험에 물어보거나 제시되거나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교육제외 대상자는 1번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이게 특별교육이니까 일반교육은 안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2번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 우리가 운전면허시험을 칠 때 요즘은 학원에서 치는 경우도 있죠. 학원에서 뭐 해가지고. 학원이 주관해가지고 학원시설에서 운전면허시험 치는 경우도 있죠. 학원에서 하려면 뭐 받았습니까. 학과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에 뭐가 붙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면허시험 칠 때 뭐 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시간 받죠. 이거 시험은 마지막에 있는 거죠.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이죠. 그래서 특별교육. 그러니까 필기시험 치기 전이죠. 1시간 비디오 교육이죠. 1시간 시청각 교육.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인데 주로 뭐입니까. 비디오 틀어주겠죠. 시청각 교육. 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교통안전교육.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이 교통안전교육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 교육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험학적으로 기억해 두실 것은 언제냐. 하나만 봐야 된다면 1시간입니다. 일반 교육이죠. 일반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이 되겠다. 면허증 발급받을 때죠. 면허증 발급받기 전에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중에 필기시험 치기 전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